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합의안 하고도 또 다른 조금 수정된 내용의 아니 어저께 추적 본회의에 상정이 된 건데 그 합의안을 보면 합의안에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빠진 상태로 상정이 됐어요 이거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대 범죄수사청을 왜 없었을까요 원래는 쓰면은 그냥 경찰로 넘어 원래는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켜서 그 중수청에서 이러한 수사를 전담하게 하면서 지금 검찰에 엄청 견제하는 거니까 그 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중수청이 또 그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중수청 조문이 쏙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수청은 어떤 논리언 어떤 논리에 대한 대응책이었냐면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까지 경찰로 넘긴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경찰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또는 경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빼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넣어놓고는 그것마저 빼버렸다 라고 하면 우리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황운하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검찰의 수사권 6대 범죄수사권은 증발되는 거다 라고 문자메시를 보냈단 말이에요 성령의 수사권ей 彼 cryptocurrency 악례로 인사영의 수사권 적합력аний 익숙 Walk 이신오 voy